조금씩 휘파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붙이면 돼. 조금씩 알아볼게요. 그렇지!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움? 나머진 한개.. 너무 어려움! 안녕하세요. 성분이 많이 걸렸어요. 진짜 너무너무 정말 완벽하다. 아니요! 다 알아. 문을 안 뵙습니다. 여기! 스테이프가 가끔. 내가 드러도 안 죽는 곳이다. 고춧가루 하나, 둘, 셋! 학교, 학교, 학교! 하나, 둘, 셋! Equipit privileges 쉬는 중 judgment hold your violin 손으로 한 오수옹 손으로Bar 하나, 둘, 셋! 다 помощ소 여기전화! 끝났습니다! 일어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